21. 분진 흡입에 의하여 폐의 조직 반응을 일으킨 상태는? 1. 진폐증 2. 기관지형 3. 폐렴 4. 결핵 정답은 1. 진폐증 22. 다음 전염병 중 기본 예방접종의 시기가 가장 늦은 것은? 1. 디프테리아 2. 백일해 3. 폴리오 4. 일본 뇌염 정답은 4. 일본 뇌염 23. 다음 중 제3군 법정 전염병에 속하는 것은? 1. 비염간염 2. 후천성 면역 결핍증 3. 세균성 이질 4. 디프테리아 정답은 2. 후천성 면역 결핍증 24. 공중보건사업의 개념상 그 관련성이 가장 적은 내용은? 1. 가족계획 및 모자보건사업 2. 검형 및 예방접종사업 3. 결핵 및 성병관리사업 4. 선천이상자 및 암환자의 치료 정답은 4. 선천이상자 및 암환자의 치료 25. 건강보균자를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전염병에 걸렸지만 자각증상이 없는 자 2. 병원체를 보유하고 있으나 증상이 없으며 체외로 이를 배설하고 있는 자 3. 전염병에 이완되어 발생하기까지의 기간에 있는 자 4. 전염병에 걸렸다 완전히 치유된 자 정답은 2. 병원체를 보유하고 있으나 증상이 없으며 체외로 이를 배설하고 있는 자 26. 수인성으로 전염되는 질병으로 엮어진 것은? 1.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간흡충증 세균성의 질 2. 콜레라 파라티푸스 세균성의 질 폐흡충증 3.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콜레라 세균성의 질 4.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콜레라 간흡충증 정답은 3.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콜레라 세균성의 질 27. 외래 전염병의 예방대책으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1. 예방접종 2. 환경개선 3. 검역 4. 격리 정답은 3. 검역 28. 다은중 기후의 3대 요소는? 1. 기온 복사량 기류 2. 기온 기습 기류 3. 기온 기압 복사량 4. 기류 기압 일조량 정답은 2. 기온 기습 기류 29. 시 군 구해두는 보건행정의 최일선 조직으로 국민건강증진 및 예방 등에 관한 사항을 실시하는 기관은? 1. 병의원 2. 보건소 3. 보건진료소 4. 복지관 정답은 2. 보건소 30. 대기오염 방지 목표와 연관성이 가장 적은 것은? 1. 생태계 파괴방지 2. 경제적 손실방지 3. 자연환경의 악화방지 4. 직업병의 발생방지 정답은 4. 직업병의 발생방지 31. 무균실에서 사용되는 기구의 가장 적합한 소독법은? 1. 고압증기 멸균법 2. 자외선 소독법 3. 자비 소독법 4. 소각 소독법 정답은 1. 고압증기 멸균법 32. 95%의 에틸알코올 200cc가 있다 이것을 70% 정도의 에틸알코올로 만들어 소독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얼마의 물을 더 첨가하면 되는가? 1. 약 70cc 2. 약 140cc 3. 약 25cc 4. 약 50cc 정답은 1. 약 70cc 33. 내열성이 강해서 자비 소독으로는 멸균이 되지 않는 것은? 1. 이질아메바 영양용 2. 장티푸스균 3. 결핵균 4. 포자 형성 세균 정답은 4. 포자 형성 세균 34. 다은중 결핵환자의 객담 소독 시 가장 적당한 것은? 1. 매몰법 2. 크레졸 소독 3. 알코올 소독 4. 소각법 정답은 4. 소각법 35. 미용용품이나 기구 등을 일차적으로 청결하게 세척하는 것은 다음에 소독 방법 중 어디에 해당되는가? 1. 여과 2. 정균 3. 희석 4. 방부 정답은 3. 희석 36. 최근에 많이 이용되고 있는 우유의 초고온 순간 멸균법으로 섭씨 140도에서 가장 적절한 처리 시간은? 1. 1에서 3초 2. 30에서 60초 3. 1에서 3분 4. 5에서 6분 정답은 1. 1에서 3초 37. 다은중 이용원 미용실의 실내 소독에 가장 적당한 것은? 1. 포비돈 요오드액 2. 크레졸비누액 3. 포르말린 4. 에탄올 정답은 2. 크레졸비누액 38. 혈청이나 당등과 같이 열의 불안정한 액체의 멸균에 주로 이용되는 방법은? 1. 스별멸균법 2. 간얼멸균법 3. 여과멸균법 4. 초음파멸균법 정답은 3. 여과멸균법 39. 다은중 미생물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편모 2. 세균 3. 효모 4. 곰팡이 정답은 1. 편모 40. 화학적 약재를 사용하여 소독 시 소독약품의 구비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용해성이 낮아야 한다 2. 경제적이고 사용방법이 간편해야 한다 3. 살균력이 강해야 한다 4. 부식성 표백성이 없어야 한다 정답은 1. 용해성이 낮아야 한다